부장을 변화시킵니다 합하기 홀로그램 사서 띠 고생은 사서한다 게임을 시작하죠 퓨트 아니 안보기 낫지 않았을까 몰루 몰루 오 망오가 개잘 들어가네 아이아 아이아 개시게 맞았는데 재수가 많이 없었네 재수 흠 음...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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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음 뒤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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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우... 뒤져 그냥... 뒤져... 음... 오... 상소음 뒤져... 오... 알지로 상점 죽으면 돈은 어디다 쓰지 근데 치야 치야 심노삼한테 기부하기 치야 나쁜거 같네요 샛샛샛샛 계속해 킹본열 유타 쓰레기 같은 것만 나왔네 오오 잘 나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도 거를 거 없이 잘 나왔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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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그 님 그런데 님 캐릭터 디펙트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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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하지만 드로가 없죠 나오겠지 섬탑 최강 최흉조합 어 실수 아 합하기가 호스트를 안주어 왜 합하질 못해 입하기 합하기 지금은 차라리 터보가 났구만 멤버십 카드 아씨 합하기 직섬 넣은건데 유성 첫 턴에 바로 뽑은거 너무 좋다 아씨 네베아리 뭐요? 탑 아씨 아씨 아 j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희가 담긴 병 재활용 컴파일 드라이버 드로가 더 필요하긴 했으니까 첨자를 써야겠다. 아이색. 으아. 으아가 아니고 있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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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일 드라이버. 으아. 으아. 으씨. 어어었 순. 별로 중요한 서수는 아니긴 한데? 깜깜 포션 안녕하세요 아이 냉정함 줘 빨리 주세요 뭐 요정 아니 돕고 죽는다 메리솔크 멍색이니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크라니 때로 지내는 사람이 때크지 뭘 써야 되지 옥독독 옥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냉정함 나는 냉정하다 머리는 차갑게 다 쓰면 뜨겁게 로봇이라 아무것도 없어 어 샷 이걸 돕고 바로 뺀다고?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아니 근데 합하기 유성타격 뭐 유성타격 진짜 천천히야? 뭐 버그인가? 버그인거 같은데 깨긴 깬거 같아요 아니 말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씨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오바한거 아 이렇게 세대 보수안정으로 꼬리 빠진거 너무 아쉽다 핵백 오정 핵백 오정이고 엘리트 피해 다녀야될 것 같은데 굳이 엘리트 굳이 엘리트를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이거 진짜 천천히인가 뭐지 머그네 엘리트 피해 다녀야될 것 같다 엘리트 피해 다녀야될 것 같다 엘리트 피해 다녀야될 것 같다 폭탄기는 이 버퍼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방판 플러스였으면 당장 집는 건데 플러스가 아니어서 고민하고 집었습니다 등기장벽이 제일 쓸 목재 별로 달가운 이벤트는 아니었다 어둠이 잡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더 잘 안받아야겠니 조금로 손을 안쪽으로 너네도 안쪽으로 엘리트 피해 다녀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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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100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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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고리즘 걸렸더니 강화해서 주네 높 디펙트는 맞으면서 크는거야 아니다 디펙트는 안 크는거 같다 펄콘이랑 똑같네 펄콘이랑 똑같네 펄콘이랑 똑같네 펄콘이랑 똑같네 시끄러워 색깔이 여기 딱 맞는 그런 카드 하나 없을까 어둠 나올까 어둠 나오면 넣어야겠다 험드 드로우 더블 스위크 아닌가 필요없나 필요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기다중 시전 갈겨도 되잖아 어둠 쓰지 말자 물론 나온 적도 없지만 넣어놓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냉성함 나오면 넣고 재활용 나오면 넣고 특성기 땡땡땡땡땡땡땡땡 나야 이것은 아프다 배우마니 못짜지 이제 유성타격 쓸 방법이 없나 흡는 것 같은데요 헐 보님 그립스입니다 헐 보님 헐 보님 어둠 어둠 진짜 나와버리네 고민되게 템포 올리려면 어둠을 넣는게 맞는데 굳이 여기서 템포를 더 올려야되나 그게 고민인건데 오프 어둠 들어가면 템포가 빨라지는건 맞는데 이른 일제사격만 때려도 나올 것 같은데 아중시전을 전기에다가 써도 되고 고민이 되는구만 후파를 두장 쓰는게 더 셀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컴파일 드라이버 생각하면은 어둠을 쓰는게 고민이 많이 되는구만 걷어내기랑 방열판 강화하고 지금 엘리트 잡으러 갈 이유는 딱이었고 지금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replacing rearrange 지 지 지 잊지 고마워 보이지 상탭 일제사격대 땅화? 네메시스를 암시하는 것인가? 무엇이지? 촉각모험 강화를 하고싶긴한데 일단 체력 상황을 좀 봐야겠네 에헤이 사중시장은 강화한데 있던게 여기에서 발목을 잡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별 필요 없는데, 괜히 썼나. 나 안만 봐도 지금은 딱히 메아리가 필요하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알퀴기. 눈알퀴기 들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로 자리가 좀 빡빡하네. 왠만하면 강화를 하고싶은데. 달팽이라서 좀. 다 낼 필요 없는데. 다 낼 필요 없는데. 아니 이거 써봤자. 꼴랑 12댓밖에 못막네. 15댓박네. 사랑해. 그때 제발. 그가자 갈뺑이 바 한쪽이 되죠 한 대 더 맞아 약 빼라 끝 아 메아리 그만 쳐나와 더 필요없다고 아 미중시전 안나왔네 니가 파워를 들여다볼 때 낙하독 파워를 들여다본다 낙하독 파워드 아악 유성 안쓸 수가 없는데 마망하셨습니다 첫 턴에 맞은게 너무 큰데 복포메아리아카 복맨 어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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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남으면 잡을 수 있겠는데. 슬로우 스타트업. 기팩트. 슬로우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라 시작을 하긴 하는건지. 슬로우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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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곱하기 34 데미지 안녕하세요 흠 이건 측정기 별로일 것 같은데 경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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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룬축 4마러 이 덱에서는 룬축적이 별로 아닌가 뭘로 강화된 몸체 없어도 역상으로 막을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나중 시전 뜬건 행운이고 아니 빨리 써야돼 저거 유성타격 체급 써야돼 에너지 남아있을때 아휴 화발기야 잡은거 같은데 창방 어이 창방 언제부터 내가 언제부터 이 디펙트가 창과 방패에게 진다고 생각하지 어 잠깐만 에너지 없다 흠 맞아야되나 오케이 포션은 얘네들이 리필해주겠지 뭐 그죠 리필해줄거죠 장방 님덜 추워 아압 펑불같은 소리하네 그지 같은겐 어 재활용이다 허브다 허브를 넣을까 재활용을 넣을까 재활용 넣어야 저거 상태 이상 처리 가능할텐데 상태 이상을 지우긴 해야될거 같은데 상태 이상을 지우긴 해야될거 같은데 근데 재활용 할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 상태 이상 정도인데 근데 또 상태 이상은 두장이란 말이야 지금 유성타격 합하기랑 같이 안나오면 폭망하는데 터보가 그것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예열할땐 터보가 좋을거고 상태 이상 들어오고 나서는 재활용이 좋을텐데 민트업 포션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트업 포션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quarters havia aho 어버트 고동에 빠짐 고동에 빠짐을 고동에 빠짐을 고동에 빠짐을 고동에 빠짐을 고동에 빠짐을 좋아좋아좋아 운 더러워 핵을 여기서 어정쩡하게 끊기지 말고 더 돌렸어야 했는데 핵을 여기서 어정쩡하게 끊기지 말고 더 돌렸어야 했는데 핵이 이렇게 잘 붙진 않았어 혼란 흠로 흠로 혼란 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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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 했죠? 바이바이 헐가라 어서 봐 내가 이겼다 단낯 쓰레기일 뿐 이펙트에게 대적하는 자 덤낯 덤낯 덤 cactus 범옹 얼마나 덥지 범옹 어둠에 휩싸인 염통 염통 포도맛 26666 26666점 371골드 세이브 저거 세이브한걸로 병번개 금강좌 샀어? 병번개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 침묵 신 researcher 지난auen 코멘 Seb 스프